여기 재밌는 데 있나 보자. 어디 재밌는 데? 여기 어디야? 여기 아빠가 하오를 위해서 이벤트 한 거야. 우리가 옛날에 하와이 놀러 왔잖아. 그거 생각하면서 이 방을 이렇게 만든 거야. 하와이 같아요? 네. 근데 하오야, 이제 하오랑 아빠랑 슈퍼맨이 돌아왔다 졸업하는 거야, 졸업. 무슨 졸업? 하오랑 아빠랑 감독님들이랑 작가님들, 피디님들 이제 오늘 마지막 만나는 날이에요. 또 내일. 응? 내일. 내일은 이제 안 해. 오늘이 마지막 졸업하는 날이야. 내일은 이제 안 해. 오늘이 마지막 졸업하는 날이야. 오늘이 마지막 졸업하는 날이야. 그럼 헤어지는 거야? 완전히 헤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. 왜냐면 우리 또 만나면 되니까. 아빠랑 하오는 엄청 재밌는 거 많이 했지? 아니야, 슬픈 거 아니야. 안 만날 거예요. 누굴 안 만날 거야. 너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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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저거 봐. 왜? 저기 봐. 어? 뭐야? 하오야, 저건 아빠가 준비한 게 아닌데? 나가보자. 나가보자 우리. 나가보자. 옷 입어, 옷 입어. 아, 재미있겠다. 귀엽다. 뭐지? 하이! 이게 뭐야? 여기 화살표 돼있다. 이리로 가라는 건가 봐, 하오야. 어디로? 이 화살표대로. 뭐야, 이게 도대체. 어? 오세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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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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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she, movement, 오,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